음악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에서 오픈소스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장학성입니다 이전 강의 영상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와 같이 기업이 오픈소스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이 오픈소스를 사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 배포 서비스하면서 오픈소스 라이센스 의무 준수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 체계를 구축할지 또 어떻게 하면 기업이 그런 활동을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국제 표준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단락으로는 첫 번째로 기업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 필요성과 국제 표준 그리고 달성하기 위한 주요 요소인 조직, 정책, 프로세스, 도구, 교육, 끝으로 선언, 유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의 오픈소스 관리 필요성과 국제 표준인데요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6가지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픈소스도 상용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셨겠지만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얼마 전에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혐의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수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 사실이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 좀 오래된 사례이기도 하지만 삼성전자도 오픈소스 라이선스 미순수를 이유로 미국의 SFAC라는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이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제품을 출시하면서 라이선스 순수를 누락하게 되면, 그런 활동을 누락하게 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그런 법적 리스크가 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라이선스 뿐만 아니라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해킹 사고 같은 것들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그4J 사태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오픈소스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해킹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업이나 정부 기관까지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2020년에 SBOM이란 문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거는 그 문서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요소를 낱낱이 공개해라라는 요구사항이 생겼습니다 이 SBOM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비로블 머터리어스 라는 뜻으로 제품 내에 모든 소프트웨어 목록을 기록한 문서가 되고요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이름, 버전, 또 오픈소스면 라이선스 이런 정보들까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거기에 포함된 오픈소스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의 이름, 버전, 라이선스 정보들을 추적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활동에 소홀한다면 이런 정부 요구사항도 준수할 수가 없고 그리고 라이선스, 보안 취약점,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런 필요성들 때문에 기업은 오픈소스를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이 자체적으로 그런 오픈소스 라이선스, 또 보안 취약점, SBM을 잘 관리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공급망 이슈가 또 주요한 상황이고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복잡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내에서 어느 한 소프트웨어 공급자라도 오픈소스 관리에 실패하게 되면 즉 사용한 오픈소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게 된다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맨 밑에 있는 파이널 프로덕트 벤더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컴플루언스 달성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배포할 때 무엇을 해라? 라는 배포 시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을 요구하는데요 이 서플라이 체인 내에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파이널 프로덕트 벤더는 당연히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공급망 이슈 때문에 파이널 프로덕트 벤더 입장에서는 모든 소프트웨어 공급자들이 함께 전체가 다 수준을 높여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오픈체인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이슈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어떻게 하면 모든 소프트웨어 공급자들이 라이센스 컴플라이언스를 달성할 수 있을까 가 처음 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경에 이런 이슈를 퀄컴의 한 오픈소스 기업 담당자께서 제기를 하였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회사만 잘해서는 소용이 없다 우리 전체가 다 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 아이디어를 낸 게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다 공개를 하겠다 그러면 다른 기업에서 아직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기업에서 공개된 리소스를 보고 보다 빨리 쉽게 컴플라이언스를 달성할 수가 있지 않겠냐 우리가 다 같이 이런 협업, 공유를 시작하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공급망 내에 모든 주체들이 함께 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여기 화면에 보시는 여러 기업들이 그 아이디어에 공감을 했고 그러면서 오픈체인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오픈체인 프로젝트는 리뉴스 파운데이션이라는 비영리 오픈소스 지원 단체 산하에 있고요 이 리뉴스 파운데이션의 오픈체인 프로젝트는 오픈소스 협업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공급망 내에 모든 공급자들이 오픈소스 라이센스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각 기업의 리소스를 공개하고 공유하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위해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의한 스펙을 만들었습니다 이 오픈체인 스펙은 기업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의한 문서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A4G 10장도 안 되는 적은 물량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공급망 내에 있는 기업이라면 최소한 오픈소스 라이센스 컴플라이언스를 위해 이것만큼은 준수를 해야 되는 꼭 준수해야 할 핵심 요구사항을 정의한 문서입니다 이거는 어떤 한 기업에서 만든 게 아니라 글로벌 IT 기업의 오픈소스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정의한 그런 스펙 문서입니다 다음으로 ISO IC5230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오픈체인 프로젝트에서 스펙 문서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스펙 버전 2.1이 2020년 12월에 ISO 표준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 ISO IC5230은 오픈소스 라이센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유일한 국제 표준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의 규모 이런 건 상관없고 또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우리 회사도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정답은 이 국제 표준에서 정의된 항목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 그게 그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이는 바로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또 2천 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기업 중에 20%가 이미 이 ISO IC5230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테이블이 ISO IC5230을 나타내고 있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번호가 각 요구사항 번호입니다 크게 6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 주제는 총 25개의 요구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기업이 오픈소스 라이센스 컴플라이언스를 위해서 국제 표준이 요구하고 있는 25개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준수할 수 있는지, 각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ISO IC5230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총 6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 정책, 프로세스, 도구, 교육, 그리고 선원 유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파트부터, 파트 2부터 조직, 정책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첫 번째 구성 요소인 조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담당하는 조직, 그리고 담당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은 기업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위해서 담당자의 역할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기업 오픈소스 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한 역할로는 오픈소스 프로그램 매니저, 그리고 법무, IT, 보안, 개발문화 담당의 역할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컴플라이언스 오피스포터에서 여러 조직의 담당자들과 함께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게 컴플라이언스 측면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부분이 당연히 있고 그리고 저작권 기반의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법무적인 역할도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는 오픈소스 프로그램 매니저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픈소스 프로그램 매니저는 오픈소스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일을 책임지고 수행할 책임자가 됩니다 제가 저희 SK텔레콤에서 오픈소스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 역량은 오픈소스 생태계에 대한 이해 및 개발 경험 또 기업 비즈니스에 대한 폭넓은 이해 또 구성원에게 오픈소스 정책을 전파할 수 있는 열정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업은 오픈소스 조직에 대해서 먼저 오픈소스 프로그램 매니저를 임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관리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정의를 하고 문서화를 해야 될 게 요구가 되는데요 이 화면 아래에 보시면 ISYAC 5230의 3.1.2.1을 보시면 이 프로그램의 여러 참여자에 대한 역할과 각 역할의 책임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오픈소스 프로그램 매니저 또 법무, 인프라, 보안, 개발 문화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역할이 필요하고 각 역할이 어떤 책임을 지어야 되는지를 문서화해 놓은 샘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업 내에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먼저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이 역할의 책임이 무엇인지 각 회사에 맞게 이 샘플을 참고하셔서 지정을 하시고 문서화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역량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 3.1.2.1을 보면 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필요 역량들을 정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필요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필요 시에는 기업은 교육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역할과 책임 그리고 필요 역량을 정의한 다음에는 실제로 그 역할을 누가 수행할지 담당 조직과 담당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오픈소스 프로그램 매니저를 지정을 해야 되고 지정된 오픈소스 프로그램 매니저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담당자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기업이 규모가 좀 작은 경우에는 여러 역할을 오픈소스 프로그램 매니저가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화면 아래에 ISYAC 5230-321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담당자 현황 문서 샘플은 역할과 그리고 책임 그리고 필요 역량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 샘플 문서고요 화면 아래 보시는 링크를 차고 들어가면 오픈체인 프로젝트 코리아 업크 그룹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담당자 현황 문서 샘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이런 샘플 문서를 참고하고 기업의 현황, 상황에 맞게 오픈소스 관리 조직을 구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뭐냐면 ISYAC 5230의 모든 요구사항을 번호 넘버링만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전 페이지까지 말씀드렸던 담당자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그리고 또 필요 역량 담당자 현황까지 지정을 하게 되면 ISYAC 5230에서 요구하고 있는 25개 요구사항 중에 3.1.2.1, 3.1.2.2, 3.1.2.1 3개 요구사항을 충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25개 요구사항 전체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지 기업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오픈소스 관리를 위해 또 컴플레이언스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원칙들을 정의한 문서가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배포에 관여하는 모든 조직이 올바르게 오픈소스를 활용하기 위한 원칙으로 구성된 오픈소스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전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SIC 5230 여러 가지 요구사항 중에 가장 첫 번째 요구사항이 3.1.1.1에 있는 문서화된 오픈소스 정책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게 되는데요 정책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 8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가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제가 임의로 넣고 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전부 ISIC 5230 스펙에서 요구하는 그런 항목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발췌를 한 것입니다 먼저는 오픈소스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 오픈소스 사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픈소스 사용할 때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하는지 식별을 먼저 하고 또 라이센스가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의무사항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고려해서 우리 코드를 공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요구하는 컴플라이언스 산출물을 생성을 해야 된다 또 SBOM을 생성을 하고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들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오픈소스 정책도 샘플 문서를 제공을 합니다 아래 링크 보시면 오픈체인 코리아 워크그룹에서 제공하는 문서인데요 이 샘플 문서를 보시면 오픈소스 사용을 위한 정책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오픈소스 식별 및 라이센스 의무사항을 검토해야 된다 먼저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무엇인지 식별하고 또 의무사항을 검토, 확인해야 된다 또 라이센스마다 배포 형태별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원칙이 정책 문서에 포함되어야 되고요 또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고려해서 설계해야 된다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산출물을 생성해야 된다 컴플라이언스 산출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오픈소스 고지문을 만들고 공개할 소스 코드 패키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사항들이 정책 문서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기업 내에 이러한 정책이 없다 아직 안 만들었다 한다면 링크에서 제공하는 샘플 정책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기업에 맞게 정책 문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구되는 것은 3.2.2.4절에서와 같이 내부 책임 할당 절차가 정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부 책임 할당을 위한 역할을 정책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소스 프로그램 매니저는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역할의 담당자에게 적절히 책임을 할당해야 함 이런 멘트가 정책 문서에 들어가야 되고 이 정책 문서의 근거에서 오픈소스 프로그램 매니저가 필요에 따라 내부 책임을 할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3.2.2.5에서는 미준수 사례 대응에 대해서 원칙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기업은 컴플라이언스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신속히 검토하고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문서화해야 됩니다 샘플에서 보시다시피 컴플라이언스 이슈 대응 절차 그래서 문의 접수 확인하고 또 이슈가 있는지 실제 문제인지 확인하고 실제 문제인 경우에는 또 적절히 대응하고 이런 것들을 또 지라 트래커를 통해서 보존하라 이런 샘플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기업 정책 문서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3.2.2에서 요구하는 인원 예산이 지원되어야 함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기업은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리소스를 제공해야 함을 정책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또 4번 역할 책임 및 역량에 이런 인원과 예산 지원을 위한 샘플 문서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3.2.2.3에서 법률 자문 제공에 대한 또 원칙이 포함되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각 역할의 담당자가 오픈소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내의 법무팀이 우선 담당하게끔 하고 또 첨예한 이슈인 경우에는 오픈소스 전문 변호사를 보유한 외부 법무법인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정책 문서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1.4.1에서는 적용 범위를 지정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하나의 오픈소스 정책이 반드시 전체 조직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 내 각 조직과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샘플 적용 범위는 1번 회사가 외부로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2번 또 구성원이 외부 프로젝트에 기여할 때 적용된다 이런 형태의 적용 부분들을 명시를 하고 그리고 적용 범위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도 이렇게 샘플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1.1에서는 외부 문의 대응에 대한 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기업이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개발한 제품, 서비스를 출시한 다음에 고객 및 또 외부 오픈소스 저작권자가 기업의 오픈소스 관련 문의, 요청, 또 클레임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외부 문의나 요청을 처리할 담당자를 기업은 지정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프로그램 매니저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은 제3자가 기업의 오픈소스 관련 문의 및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연락 방법을 항시 공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런 연락 방법이 없으면 외부에서 클레임을 제기를 만약에 하고자 할 때 연락을 해서 소통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데 그런 방법이 없으면 바로 법적인 클레임으로 또 법적인 소송으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항상 오픈소스 관련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는 외부 문의 대응 원칙에 대한 샘플 정책 문서를 보시면 대응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연락처 공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대응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을 기업 내 오픈소스 정책 문서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처 공개 사례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은 SK텔레콤 오픈소스 고지문의 일부고요 SK텔레콤은 앱이나 디바이스나 이런 걸 배포할 때 항상 오픈소스 고지문을 동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픈소스 고지문 내에 보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이메일로 문의를 해주세요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SK텔레콤 오픈소스 웹사이트고요 여기에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연락할 수 있는 채널 정보들이 항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3511에서는 오픈소스 기여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외부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또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 생태계와 커뮤니티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예기치 않게 회사의 명성이 손상되고 또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오픈소스 기여에 대한 원칙도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고 각 구성원들이 외부에 기여할 때 지켜야 할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전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지금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ISIC 5230이 요구하는 정책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충족하는 샘플 문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모이시고 또 화면 하단에 링크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건 오픈체인 코리아 워크그룹에서 국내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정책이고요 이 정책 샘플은 저 링크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 저 링크에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정책 문서를 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업 오픈소스 정책에 반영을 하게 된다면 ISIC 5230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책을 갖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정책을 여러분 기업에서 갖게 된다면 이 ISIC 5230이 요구하는 여러 요구사항들 중에 노란색으로 지금 마킹이 돼 있는 부분들을 충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이번 챕터에서는 정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직과 정책까지 갖게 된다면 이 25가지 요구사항 중에 한 절반 가까이 만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세스가 무엇이고 또 어떤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세스는 기업이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오픈소스 정책을 준수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절차를 말합니다 오픈소스 정책에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정의한 원칙인데요 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팀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그런 과정에서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 누가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실행 가능한 절차를 오픈소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구축해야 될 프로세스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여기에서는 오픈소스를 식별하고 SBOM 만들고 또 컴플라이언스 산출물 생성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말하고 또 외부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세스도 필요하고요 또 외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세스도 필요합니다 먼저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SIC 5230에서 기업이 가져야 할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요구를 하는 부분들을 충족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도표는 맨 왼쪽에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계획, 요구 분석, 설계, 구현 등을 정의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오픈소스 프로세스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구 분석하고 설계할 때 오픈소스를 식별하고 그게 1단계고 또 2단계 소스 코드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오픈소스 프로세스가 11단계까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개발을 하면서 언제 오픈소스를 식별하고 또 언제 검사하고 또 최종 확인은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업은 프로세스화 시켜 놔야 됩니다 또 그에 맞게 각 단계별 조직별 R&R도 명시를 해 놔야 됩니다 오픈소스 식별을 할 때 사업 부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오픈소스 프로그램 매니저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샘플 문서는 오픈체인 코리아 업크 그룹에서 지금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1에서는 오픈소스를 식별해야 된다 또 검사해야 된다 발견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또 설계하는 단계에 먼저 사용하려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무엇인지 식별하고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또 발견된 위험에 대해서 해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도구를 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도구는 도구 단원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세스 문서 샘플인데요 이걸 보시면 소프트웨어 설계하면서 오픈소스를 식별해야 된다 그리고 각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소스코드 공개 범위를 고려해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소스코드 검사 단계에서는 오픈소스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점검하고 SBM을 생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소스코드 검사 단계에서 발견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해당 이슈가 된 오픈소스를 제거하거나 다른 라이선스 하에 오픈소스를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기업 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부서와 이런 활동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오픈소스 프로그램 매니저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3311에서는 오픈소스 비웨임을 식별 검토 보관하는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 기업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활동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배포용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오픈소스 현황 파악입니다 포함된 오픈소스와 라이선스 정보를 담고 있는 비웨임을 작성해야 됩니다 배포용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오픈소스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각 오픈소스의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고지, 코드 공개, 의무 사항을 준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오픈소스는 배포용 소프트웨어에 통합되기 전에 검토, 승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오픈소스 BOM 관리 도구도 자동화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한데 이것도 도구 단원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 샘플 문서 화면인데요 검토해야 되고 승인해야 되고 등록해야 되는 각 단계를 샘플 문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ISIC 3411에서는 산출물을 생성하고 보관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포용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오픈소스에 그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산출물 세트를 생성하는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 산출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고지문과 그리고 공개할 소스코드 패키지 그래서 기업은 이런 컴플라이언스 산출물을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생성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최종 배포할 때 함께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 프로세스 문서 샘플의 7번 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고지문을 생성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GPL, LGPL 같이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그런 라이센스 하에 오픈소스가 사용되었을 때에는 소스코드 공개 범위에 따라서 공개할 소스코드를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오픈소스 고지문 샘플인데요 이거는 SK텔레콤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배포하면서 함께 동봉한 오픈소스 고지문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오픈소스가 쓰여졌는지 그리고 저작권 정보, 또 라이센스 원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고지문에 포함되어 있는 리튼 오퍼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GPL, LGPL 등에 소스코드 공개 요구가 있는 라이센스 하에 오픈소스가 들어가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다 또 요구 시에 CD에 담아서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런 서면 약정서를 함께 제공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외부 문의 대응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12에서는 제3자에게 받은 문의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외부 클레임으로부터 인해 법적 소송에까지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한 외부 문의 및 요청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소송까지 가는 리스크가 확연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은 외부 오픈소스 문의에 대해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외부 문의 대응 프로세스 문서도 샘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접수된 것을 알리고 조사하고 또 요청자에게 보고하고 문제 보완하고 문제 해결하고 또 필요할 때는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샘플로 제공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픈소스 기어 프로세스입니다 3512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기어를 관리하는 문서가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기업은 만약에 외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어를 허용하고 있다면 그런 정책을 갖고 있다면 사내 개발자들이 어떤 절차로 외부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관리하는 문서화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기어 프로세스는 SK텔레콤의 기어 프로세스 샘플이고요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팀 내에 외부 프로젝트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발자가 있다면 1단계 먼저 내부 승인을 받고 또 OSPO 리뷰 요청을 하고 또 해당 프로젝트의 기어 문서에 따라서 또 내부 SK텔레콤 오픈소스 기어 규칙을 확인한 이후에 기어를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어 프로세스 문서도 참고하셔서 여러분 기업 내에 기어 프로세스 작성 시에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또 외부 문의 대응 프로세스 오픈소스 기어 프로세스까지 갖추게 되면 지금 ISIC 5230 25개 요구사항 중에 노란색으로 마킹된 부분들이 충족이 되게 됩니다 오늘 조직 그리고 정책 그리고 프로세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구축을 하게 되면 지금 이 ISIC 5230 요구사항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만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도구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구는 오픈소스 이런 관리 체계를 자동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시스템들을 말을 합니다 도구는 유료로 구매해서 쓰는 상용 도구와 그리고 무료로 도입할 수 있는 오픈소스 도구들이 있는데요 어디에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오픈소스 담당자분들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상용 도구는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픈소스 도구는 무료지만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하기 위한 개발, 운영 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오픈소스 도구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용 도구는 기술 지원을 받고 또 유료 구매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술 지원 받게 되면 상용 도구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많은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상용 도구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픈소스 도구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필요한 기업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위해서 필요한 오픈소스 도구들로는 소스 코드 스캔 도구, 또 디펜던시 분석 도구, SBOM 관리 도구, 그리고 산출물을 생성하고 보관하는 그런 도구들이 있을 텐데요 각각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스 코드 스캔 도구입니다 파솔로지라는 오픈소스 도구가 있는데요 소스 코드 스캔 도구가 필요한 이유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각 파일 내에 어떠한 오픈소스가 있고 또 그 라이센스는 무엇인지를 사람이 일일이 각 파일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스캔해서 어떤 라이센스 하에 파일들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파솔로지입니다 파솔로지는 오픈소스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왼쪽 테이블을 보면 어떤 라이센스의 파일이 몇 개가 검출이 되었다 이게 분석 결과로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어떤 라이센스 하에 파일들이 포함되었구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파솔로지는 웹으로 접근해가지고 점검하고 내용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기업 내에 어떤 서버가 있다면 파솔로지를 설치하고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픈체인 코리아 워크그룹 웹사이트에서는 파솔로지를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매뉴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 서버 머신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 가이드에 따라가지고 파솔로지를 설치를 하고 또 운영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스코드 스캔 도구 환경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펜던시 분석 도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없는 분들은 디펜던시 분석 이 내용이 약간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왜 필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레이에 소프트웨어 개발은 글레들, 메이븐과 같이 패키지 관리자를 통해서 빌드를 하고 산출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런 빌드 환경에서는 소스코드가 전혀 없어도 빌드 타임에 필요한 디펜던시 라이브러리들이 원격의 어떤 공간으로부터 받아와져서 최종 배포용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디펜던시스 임플리멘테이션 하고 한 줄을 딱 명시를 하면 저 오픈소스가 내 로컬 개발 환경에는 소스코드가 한 줄도 없는데 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통째로 내 최종 산출물에는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선언된 디펜던시 라이브러리들은 배포용 소프트웨어는 포함이 되지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파솔로지 같은 소스코드 스캔 도구로는 검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근래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는 이런 식으로 포함되는 오픈소스가 소스코드 형태로 포함되는 오픈소스보다 훨씬 많습니다 7,80%의 오픈소스가 이렇게 디펜던시 라이브러리 형태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오픈소스 컴플리언스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소스코드 스캔 뿐만 아니라 디펜던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디펜던시 분석이 가능한 오픈소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ORT, OSS 리뷰 툴킷입니다 이 OSS 리뷰 툴킷을 사용을 하면 내 개발 소프트웨어 내에 들어가 있는 디펜던시 라이브러리들을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디펜던시 분석 도구로는 포슬라이트 디펜던시 스캐너가 있습니다 포슬라이트 디펜던시 스캐너를 사용을 해도 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된 디펜던시 라이브러리들을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포슬라이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SBOM 관리 도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BOM은 소프트웨어 목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엑셀 같은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으로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배포용 소프트웨어의 개수, 버전이 수백, 수천 개가 될 경우에는 이렇게 엑셀 같은 걸로 수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자동 도구가 필요하고요 SBOM 관리를 위한 자동화 도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ISIC 3312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SW360인데요 SW360은 유럽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내부 도구였다가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서 지금은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 포함된 오픈소스 목록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픈소스 이름 그리고 라이센스 이런 정보들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SW360도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를 다운받을 수가 있고 또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이 코드를 다운받고 빌드하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픈체인 코리아워크 그룹 홈페이지에서는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 SW360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BOM을 관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가이드를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SBOM 관리를 위한 도구로는 오픈소스로 공개된 도구로는 포슬라이트 허브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다시피 이 BOM 탭에서 포함된 오픈소스 이름 버전, 라이센스, 또 다운로드 로케이션, 저작권 정보 더 나아가서 보안치 학점 정보들까지도 한눈에 보여지는 이 시스템이 포슬라이트 허브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포슬라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포슬라이트는 LG전자가 수년간 개발을 해서 자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던 자동화 도구입니다 LG전자에서 오픈소스 공유 정신으로 누구나 이 툴을 활용해서 자체적인 오픈소스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은 LG전자에서 사용하고 있던 포슬라이트를 어느 기업이든지 오픈소스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픈소스 고지문 생성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주요 산출물 중에 하나인 오픈소스 고지문은 오픈소스의 저작권과 또 라이센스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인데요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같은 문서 편집기를 사용해서 직접 타이핑을 쳐가지고 이 애플리케이션, 이 디바이스에는 어떤 오픈소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센스는 무엇입니다 저작권은 무엇입니다를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오타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불편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도구를 활용해서 생성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오픈소스 고지문 생성을 위한 도구도 오픈소스로 공개된 것이 있는데요 먼저 Onote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Onote은 SPDX 형태의 문서를 기반으로 오픈소스 고지문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SPDX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주고받을 때 거기에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는지를 작성하는 문서 규격입니다 SPDX는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SBOM의 표준 문서로 활용이 되고 있는 문서 규격인데요 SPDX로 작성된 소프트웨어 목록이 있다면 그걸 기반으로 자동으로 HTML 형태의 오픈소스 고지문이 생성이 되게끔 해주는 도구입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컴포넌트 정보, 라이센스 정보, 저작권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산출물 보관 도구입니다 대표적인 오픈소스 컴포넌트 산출물 중에 고지문도 있고 또 공개할 소스 코드가 있는데요 GPL 같은 라이센스는 공개할 소스 코드를 최소 3년 이상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센스가 요구하는 기간 동안 오픈소스 컴포넌트 산출물을 기업은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고객들에게 오픈소스 고지문 또 공개할 소스 코드 패키지를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오픈소스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3412에서도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예와 같이 오픈소스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 서비스들에 대해서 고지문과 소스 코드가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런 오픈소스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다녀보면 이런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웹사이트를 운영하기까지 리소스 부분에서 여유치가 않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이트도 개발이나 운영에 예산이 투입되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이 웹사이트는 오픈소스를 활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 휴고나 독시 같은 웹사이트를 위한 테마 또 플랫폼이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의 이런 포맷들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크게 리소스가 투입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호스팅을 GitHub에서 제공하고 있는 GitHub 페이지라는 웹사이트 호스팅 서비스 무료 플랜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형태의 정적인 웹사이트 호스팅은 크게 비용 발생하지 않고 구축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웹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한 가이드를 SK텔레콤 GitHub.io GitHub 내에 컨트리뷰팅 마크다운 파일로 자세한 내용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활용을 하시면 웹사이트를 구동하고 또 메뉴를 어떻게 수정을 하고 여러분들 기업의 환경에 맞게 내용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편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또 GitHub 그런 환경을 활용하시면 간단한 오픈소스 웹사이트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스 코드 스캔 도구, 디펜던시 분석 도구, SVM 관리 도구, 또 산출물 보관, 또 고지문 생성 이런 도구들을 여러분들도 오픈소스로 도입을 하시게 되고 구축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 초록색 박스로 되어 있는 것들까지도 충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 오픈소스 교육이 중요한데요 이 ISIC 5230에서도 3.1.1.2, 3.5.1.3, 3.1.3.1.2 여러 요구사항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 또 전파를 해야 된다 평가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프로세스와 도구 이런 환경을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기업은 이 오픈소스 정책 또 프로세스 이런 문서들을 사내 위키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를 해야 되고 직원 누구나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신규 채용 인원의 입사 연수 시에 오픈소스 정책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또 모든 구성원들 대상으로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이 오픈소스 정책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존재를 인식하게 해야 됩니다 교육의 내용에는 정책 즉 사용 기여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되고 또 교육 후에는 반드시 평가까지 해서 결과를 문서화해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재교육을 통해 가지고 모든 구성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정책에 대한 오픈소스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픈소스 교육을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고 또 여러 리소스들이 필요한데 다행스럽게도 일부 기업들이 사내 교육 자료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공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NC 소프트웨어에서 알고 쓰자, 바로 쓰자, 오픈소스라는 사내 교육 자료를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GitHub의 NC 소프트웨어에 가시면 OSS 베이직 트레이닝이라는 레퍼스토리가 있고요 거기에서 NC 소프트 사내 교육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파워포인트 자료뿐만 아니라 강사가 참고하는 강의 스크립트까지도 또 녹음 파일까지도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에서도 사내 오픈소스 교육 자료를 공개를 해놨습니다 이 아래에 보신 링크로 들어가시면 각각 교육 자료를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 내에서 오픈소스 담당자이시고 사내 교육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이런 공개된 교육 자료를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이드, 오픈소스 가이드인데요 여러분들 이전 교육을 통해서 어떤 라이센스가 있고 각 라이센스의 의무 사항은 무엇이고 또 어떤 것들이 요구되어진다는 것들을 학습을 하셨을 텐데 사실 학습을 하고 나신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해 일반적인 사용 사례별, 즉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되는지 소스 형태로 배포되는지 이런 주요 사용 사례별 요구 사항들이 뭔지, 주의사항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라이센스 가이드를 만들어가지고 회사 내부에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3.2.1에서도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오픈소스 사용 사례인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소스 형태로 배포 카피레프트 의무가 발생하는지, 수정 시 의무 사항은 무엇인지 충돌되는 라이센스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라이센스별로 가이드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가이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SK텔레콤이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 사례별 의무 사항들을 가이드를 갖고 있었는데 이 가이드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SK텔레콤 오픈소스 사이트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거는 GPL 3.0에 대한 사용 사례별 의무 사항인데 소스 형태로 제법 표시에는 어떤 것들을 준수해야 된다 또 케이스 2에는 바이너리 형태로 제법 표시에는 어떤 것들을 준수해야 되고 주의사항은 무엇이다 이런 형태의 가이드가 현재 공개가 되어 있고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업에 이런 가이드가 필요하다 가시면 이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자체 가이드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혹은 여러분 사내 개발자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은 SK텔레콤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가이드를 하셔도 사내 개발자 분들이 이 가이드를 참고하시고 또 이 라이센스별 의무 사항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가입니다 평가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교육을 했는데 사실 만약에 온라인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냥 틀어놓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평가까지 해야 각 역할에 대한 담당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또 개발자 분들이 오픈소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오픈소스를 인식을 하고 있는지 회사의 정책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고 또 결과를 보관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평가까지 연동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교육 이력과 평가 결과는 최소 3년간 보존한다 이런 내용들이 정책 문서에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3.1.2.3 ISO IAC 5230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고요 교육을 하고 가이드를 제공하고 평가까지 결과로 보존하는 환경까지 만들게 된다면 지금 25개 요구사항 중에 2개만 빼고 전체가 다 충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직도 만들어야 된다 또 프로세스 정책도 만들어야 된다 도구도 갖춰야 된다 교육하고 평가도 해야 된다 이거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과한 것은 없습니다 기업이 오픈소스 관리 체계를 갖추고자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조직, 정책, 프로세스, 도구, 교육 이것은 진짜 꼭 필수로 갖춰와야 될 요소들입니다 이번 파트는 선언, 유지입니다 어떤 것을 선언할지 어떤 것을 유지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ISIC 5230 3611에서는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오픈소스 프로그램 즉 조직, 정책, 프로세스, 도구, 교육 이런 것들을 구축한 기업은 이를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ISIC 5230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이런 내용을 정책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웹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반드시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인증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부하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조직이 인증을 받고자 한다 우리 조직은 ISIC 5230을 준수함을 인증받고자 한다면 이런 사항들까지도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3621에서 요구하는 바인데요 18개월 이상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상태를 갖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정한다는 내용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올해 하나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고 요구사항을 충족하게 된다면 충족하는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웹사이트에다가 2021년 8월 모든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을 만들고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SK텔레콤은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또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최소 18개월 간격으로 정책과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보완합니다 이런 형태의 내용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된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ISYC 5230의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이 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한 1시간 정도 각 요구사항에 대해서 6, 7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샘플 문서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 내에서 오픈소스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이 ISYC 5230 요구하는 하나하나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을 하는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이거는 충족됐어 이건 안 됐지만 올해 몇 월까지 할 거야 이런 형태의 기준점으로 삼으시기의 최적의 표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자체 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픈체인 프로젝트에서는 ISYC 5230에 대해서 자체 인증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링크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섹션 1 프로그램 파운데이션 그래서 we have a documented policy 우리는 문서화된 정책이 있다 있으면 체크 없으면 넘어가고 이런 형태의 ISYC 5230 요구하는 에비던스 하나하나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쭉 말씀드렸던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항목들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고 체크 결과를 이 웹사이트에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할 때 기업명, 담당자, 연락처 이런 것들 함께 정보를 포함해서 제출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 오픈체인 프로젝트에서 게재하고 있는 ISYC 5230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 리스트 화면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기업의 로고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화면은 이 오픈체인 프로젝트 화면 웹사이트 내에 일부를 캡처한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현대자동차, 오토웨어, 모비스 이런 기업도 있고 또 카카오, 카카오뱅크, 기아, LG전자, 라인, 네이버, 앤시소프트, 또 삼성전자, SDS, SK텔레콤 이런 국내에서 ISO, IEC 5230을 준수했다고 선언한 기업들 목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등록된 기업은 저 기업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오픈소스 라이센스 컴플라이언스가 갖춰진 그런 기업이구나 저기서 배포하고 공개하는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픈소스 라이센스 측면에서 믿고 신뢰하고 또 사용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회사도 이런 오픈소스 체계를 갖추고 싶다 ISO, IEC 5230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충족하고 싶다 그리고 이 OpenCM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로고도 등록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강의에서 말씀드린 또 샘플로 보여드린 정책이나 프로세스 또 도구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마치면서 몇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샘플 문서라든지 샘플 프로세스 그리고 도구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누구 한 개인이 만들어서 공개한 것이 아닙니다 OpenCM 프로젝트를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OpenCM 프로젝트의 목적은 누구나 효율적으로 쉽게 일정 수준 이상의 컴플라이언스를 라이센스 컴플라이언스를 달성하게 하자라는 것이 OpenCM 프로젝트의 목적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의 담당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워킹그룹은 지금도 각 워킹그룹에 따라서 2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같이 연구하고 협업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스펙을 만드는 워킹그룹도 있고 또 교육자료, 자동화 그리고 업종별로 자동차 워킹그룹 또 통신 워킹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도 로컬 유저 그룹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 또 우리나라, 대만, 인도, 독일, 영국, 미국 이런 각 지역별로도 워킹그룹이 있습니다 이 워킹그룹별로 모여서 급여를 받는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데 오픈소스 협업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 내에 모든 소프트웨어 공급자들이 함께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워킹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리아 워킹그룹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코리아 워킹그룹에서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공유하고 또 가이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코리아 워킹그룹은 이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매 분기마다 모여서 공유와 협업으로 함께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요 가입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기업 내에 오픈소스 담당자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메일링 리스트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 우상단에 보시면 가입된 기업들 로고들이 있는데요 저거는 좀 이제 오래된 버전이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이렇게 모여서 분기별로 모여가지고 베스트 프리티스를 공유를 하고 또 이슈에 대해서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워킹그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또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고 도움을 받으셨다면 이 워킹그룹에도 함께 하셔서 또 같이 공유, 협업하면서 함께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표준에 기반한 기업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